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좀 보이고 여권에서는 스피커가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 혼자서 하긴 그렇고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서 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인물이 좀 나타나서 선거를 좀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메시지만 좀 정돈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선거구에서 각자 후보들이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이게 무슨 어떤 갑자기 구세주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천을 엉망으로 했고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 저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들어본 최악의 최고의 막말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쇠쇠 외교론 같은 거 중국에 대해서 그냥 쇠쇠 하면 된다 말이죠. 대만이나 양안 문제에 대해서 왜 중국에 대해서 개입하고 왜 짚적거리냐? 그러네요. 짚적거리냐고 했네요. 아니 일국의 야당의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거는요. 이렇게 외교관 국제관이 이렇게 천박하고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걸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외교 전문가들은 정말 아연실색하고 기절할 초풍을 할 막말이에요.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 저는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저는 정말 경악스러운데 그런데 무슨 국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루에 하나씩 설화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아까 실시의 얘기도 하셨지만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를 좀 비판하면서 의붓아버지 같다. 사랑은 주지 않고 매만 때리는 계모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족관 일반적인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의붓아버지 다 나쁩니까? 계모가 다 나쁜가요? 굉장히 어떤 생각하는 윤리 또 가족관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천박하고 너무 협소하고 편파적이고 뭔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국익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그냥 쇠쇠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쇠쇠라는 게 뭐가 감사합니까? 동북공정을 그렇게 세게 하고 그렇게 팽창주의로 나오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너무나 거리 멀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지난해입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렸잖아요. 계속 얘기만 듣고 왔죠. 그냥 계속 조아렸잖아요. 그렇게 호되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중국 대사면 국장급밖에 안 됩니다. 싱하이밍이라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국의 당대표가 야당. 제일 야당 대표가 그냥 앞에서 조아리면서 쇠쇠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너무 모렴치 파렴치예요. 제가 더 강한 표현도 유한민국 나가고 그리고 북한이 쳐내려오고 이게 우리의 그냥 산 역사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중국 언론도 이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엄청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꾸짖고 경고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대서특필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는 또 쇠쇠하겠죠. 네. 쇠쇠. 쇠쇠를 할 거다. 이 대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하나씩 약간 논란 발언하는 것을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 게 오히려 왜 저러지 하면서 도움이 안 되는 행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참 환장하겠는 게 우리 보수지정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허물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는 굉장히 부각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엄청난 메가톤급 무제한급 막말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준치가 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비교가. 야당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모아가지고 막말 퍼레이드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제가 볼 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야당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그런 어떤 비판 분석을 합니다마는 막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인격을 지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이건 뭐 비논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말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데도 굉장히 너그러운 거 보면은 아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무력감도 느끼는데 누구를 뭐 하수연 하겠습니까? 어디에 하수연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열심히 하고 민생 챙기는 그런 행보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들도 이번에 조국 무슨 혁신당입니까? 조국 혁신당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또 청년들 학부모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이 다시 대국민 2차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혁신을 하죠? 혐의자 아닙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혁신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고 비례대표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참 답답한데 아주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거기도 펀드 모금하겠다고 하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200억이 모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많습니다. 시립대, 외대, 경희대, 또 인근에 고대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20대 청년들은 지금 정말 조국에 대해서 기가 막혀합니다. 그러니까요. 20대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40, 50대가 지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인데 세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잘 알려야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 모든 걸 잘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지만 잘못된 팩트는 팩트 체크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녀 입시를 위해서 저기 인턴서 위조하고 또 수석으로 있을 때 감찰 무마하고 자기 편들. 그랬는데 무슨 혁신을 하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같은 경우는 또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센데 뭐 거의 이제 내걸고 있는 프레임이 3년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임기 단축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탄핵이 안 된다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임기 단축을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는 정말 원하는 타겟층이 되게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신당. 정말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을 주고 비례대표에 앉히고. 그다음에 그냥 조국신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에 뭐 검찰 독재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검사 출신들이 또 이제 비례대표가 돼 있던데. 네. 후보가 되어 있죠. 다 뭐 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까? 네. 그러니까 출금할 때 막 위조. 보고서 위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또 검찰 독재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비례 신청하고. 네. 정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200석 범야권 인사들이 만약에 200석 되면 탄핵하자고 들고 나올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는 거의 제2건국전쟁에 준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쎄요 보수 진영과 함께 또 많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뭉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